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스프링 모델링인데요. 단순한 모양의 스프링이 아니라 스프링 모양을 보시면 끝에 약간 구부러진 고리 같은 모양의 스프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의 끝부분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곡면과 3D 스케치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나만의 스프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모델링 기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강의 토니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해볼 내용은 스프링이고요. 보면 보고 계신가요? 스프링인데 일반적인 스프링이 아니라 스프링 끝에 좀 뭔가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게 만들어진 스프링이거든요. 이 스프링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벤터로 돌아가서 부품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케치를 시작을 합니다. 스케치 단축키 S인 거 다들 아시죠? 예, X, Y 평면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스프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프로파일이 될 스케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프링의 그 경로를 따라 수입할 그 경로 스케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스프링을 모델링 하실 때는 먼저 이 두 가지 스케치를 해놓으시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스프링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스케치가 있거든요. 우선 중심선 하고 이제 스프링이 그려질 코일 크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스프링의 높이를 이제 제가 50mm라고 해서 선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려서 수평 구속 조건 이용해서 스프링이 시작할 선 끝에 원을 이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배치를 했고 그리고 중심선은 이제 중심선으로 속성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치수들도 한번 넣어 볼게요. 스프링은 30파이로 만들 거고요. 지름을 그리고 스프링의 내경은 3mm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필수적인 기본 스케치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스케치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코일 기능을 이용해서 스프링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잡히고 축은 어디인지 축을 중심선으로 지정을 해 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일의 크기를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 스프링의 유형은 제가 회전 및 높이로 했거든요. 그래서 회전 및 높이로 유형을 바꿔 주시고 여기 높이에 50mm를 써 줄 수도 있지만 지우고 50mm 여기 높이 치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높이가 기입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회전은 5바퀴 5를 입력을 해 주시고 코일 엔드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시작과 끝이 납작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플랫하게 끝도 플랫하게 하는데 변이 각도하고 플랫 각도는 모두 90도로 제가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면도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하면 이제 스프링의 시작과 끝이 평평하게 배치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스프링의 기본적인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스프링의 형상을 만들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스프링의 끝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요. 이 스프링의 끝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면하고 3D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스프링의 끝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프링 끝에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한번 해 볼 건데 스케치 시작해서 YZ 평면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YZ 평면에서 이제 시작한 이유는 지금 스프링 끝에 여기 동그랗게 원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 원을 가지고 투영을 이용을 해서 지금 작성을 하려고 YZ 평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스프링의 꼭지점을 투영을 하고요. 원을 하나 그려 볼게요. 원을 하나 그려서 이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점 끝에 배치가 되게 만들고 여기에 있는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일치시켜 줍니다. 그 다음으로 원의 지름은 반지름이 15니까 30파이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기본적인 스케치는 만들어졌고 이제 스프링 끝에 고리가 270도만 생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이제 분할로 조각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을 내주기 위해서는 이제 선을 좀 그려서 구성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분할을 해 주시면 되겠죠. 스프링의 끝이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져야 되니까 이제 피자처럼 이렇게 딱 잘라 주면 되겠죠. 선을 두 개 그려서 분할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분할 이용해서 선을 나눠 주시고 필요 없는 선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구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분할을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중심에서 4분점 끝으로 선을 하나 더 그리고 구성을 한 다음에 여기도 분할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면을 보시면 180도 구간은 휘어져 있는데 여기 끝은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윕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선을 180도, 90도, 90도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 마무리로 돌아가서 이제 이번에는 여기 측면에 휘어진 곳에 평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스케치를 다시 시작을 해서 여기 R40 부분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평면에서 스케치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스프링 끝에 원을 투영을 하고 그리고 방금 만든 원의 여기 4분점 끝 여기 점을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을 이용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원으로 잡히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선을 그려 준 다음에 이 선은 구성으로 바꿔주고 홀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과 방금 이제 투영한 점을 클릭해 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홀을 만들지 이제 적당한 크기로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반지름이 40이네요. 치수는 4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구속이 됐고 이런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구성을 해 주셔야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돌아가고 여기 방금 제가 만든 R40mm 부분에 공면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돌출을 클릭하고 지금은 솔리드 상태거든요. 여기 지금 상단에 솔리드 모드를 서피스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서페이스를 만들 선을 클릭하고 그 다음으로 대칭으로 해서 쭉 당겨 줄게요. 쭉 당겨 주면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쭉 당겨 주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이 공면에 제가 아까 만든 이 원을 투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3D 스케치라는 걸 활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스케치 시작 메뉴를 확장시켜 보면 3D 스케치가 있고 공면에 투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면에 투영하고 어느 면에 투영을 할 거냐. 방금 만든 공면을 선택하고 곡선은 아까 여기 뒤쪽에 180도로 끊어진 제가 이제 분할한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하면 이렇게 선이 투영이 됐습니다. 공면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이제 이 공면은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면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가시성을 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그 3D 스케치로 만들어진 곡선과 아까 뒤쪽에 있는 직선이 있죠. 여기를 이제 스윕으로 제가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2D 스케치를 이용해서 스프링 끝에 여기 스프링 끝에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이 3파이짜리 스프링 지름을 이제 투영을 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스윕 한번 해 볼게요. 스윕을 이용해서 경로는 어디로 할 건지 클릭,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미리 보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서 결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솔리드로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반대편에도 방금 만든 이 솔리드를 다시 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솔리드로 꼭 출력 옵션을 바꿔 주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한쪽은 제가 완성을 시켰는데 이제 이 솔리드 지금 보시면은 솔리드 본체가 두 개가 있어요. 1번 솔리드, 2번 솔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솔리드를 반대편으로 대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새로운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X, Z 평면에서 지금 높이가 50이니까 25mm를 띄우면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50mm의 매개변수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높이를 지정할 때 D0이라는 치수가 높이였거든요. 매개변수 D0을 써서 한번 평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Z 평면 선택하고 위로 쭉 끌어서 여기에서 D0 나누기 2 하면 25mm가 되겠죠. 여기 스프링의 가운데에 평면을 하나 생성을 했고 그리고 미러를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솔리드 미러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솔리드로 옵션을 변경하고 어떤 솔리드를 할 거냐 어떤 솔리드인지 선택을 해 주고 미러 평면은 방금 만든 평면 선택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지금 정상적인 방향으로 미러가 되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솔리드 미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해서 새로운 솔리드로 옵션을 바꿔 주시고 솔리드 선택한 다음에 미러 평면은 여기 스프링 끝에 평면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확인하면 반대편으로도 이제 미러가 됐죠. 그럼 이제 필요 없는 솔리드의 가시성을 꺼줍니다. 지금 솔리드 3번이 필요가 없네요.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가시성 꺼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해서 스프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솔리드 미러를 사용을 해서 양쪽에 스프링 끝 처리 모양을 일치시키셨다면 직접 편집을 통해서 스프링 끝 처리에 한쪽 형상만 각도를 돌려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작업 평면의 가시성은 꺼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스프링을 좀 편집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솔리드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을 하시기 전에 직접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접 편집을 한번 써볼게요. 이 스프링 끝에 이 부분을 한번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회전으로 바꾸고 면이 아니라 솔리드로 옵션을 바꾼 다음에 객체 클릭, 어디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거냐 찾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찾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지 여기 원의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마우스 커스를 원 끝으로 갖다 대면 원의 중심이 잡히거든요. 센터가. 그래서 센터로 바꾸시고 한번 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돌려 보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그 솔리드가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한 10도 정도만 돌려 볼게요. 플러스 버튼 이렇게 적용하시면 이렇게 직접 편집을 이용해서 굉장히 손쉽게 솔리드를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합, 컴바인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솔리드가 세 개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하나로 합쳐 줘야 이제 정상적인 부품이 됩니다. 결합을 이용해서 합쳐 주시면 솔리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고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즌4 인강 영상에 소개될 도면을 인강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하단에 도면 다운로드 링크 들어가셔서 도면을 다운받아 보시고 그리고 직접 설계해 보시고요. 인강 시즌4에는 설문조사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 하단에 설문조사 링크 들어가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꼭!